첫 소식입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잇따르고 있죠. 또한 무차별 테러 등 불의의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포구가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조성했습니다. 운영의 시작을 알린 개소식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는 예기치 못한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통한 사건, 사고 확인,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위험시설 수집, 분석,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한 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마포구청장 및 관련 부서장과 함께 안전마포 핫라인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확인하고 시설 및 시스템을 시현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공유한 자리가 됐습니다. 구는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원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이고 긴밀한 공동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빈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